아, 네. 아니, 일단 이거 봅시다. 보통 여러분은 에코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이렇게 중간에 한 게 있어요? 감사하고, 카메라 보고 있었는데. 일단 한 번씩 들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멤버들이 거대한 케이크, 함께 한 4년? 함께 걸어갈 온 에브리데이.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아, 나 너무 놀랐어. 진짜? 아, 이게 막... 일단... 말이 안 나오죠. 다 사고 온 줄 알았어요, 진짜. 원래 여기서 저희가 노래를 한 번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왔죠? 아까 어른들이 하는데 갑자기 또 막 목소리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지? 일단 사진 한 장 찍으라고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사진을 한 번 찍어볼까요,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찍어주시겠어요? 아, 그냥 같이? 좀 더 돌리면 좋겠다. 아, 이걸 돌려서 같이 찍고 싶다. 너무 예쁜데.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 일부러 이거, 이거 케이크 4단으로 하시는데 두 종이. 일단 사진 한 번 찍으세요. 다 같이, 다 같이 나온 거 예쁘게 찍어주세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테스트. 괜찮아요? 제가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당황스러운 사이밍에. 아, 포트라이크 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저는. 아, 저는. 아, 저는. 우리가 실수한 걸 알고. 내가 넌. 이렇게 좆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좆다 빼는 거예요? 저 정도면 여기 다 같이 나눠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다들 표정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게.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놓치 못했어요. 영상이 나온 거. 뭐, 처음이에요. 나는 내가 지금. 내가 영상 나온 걸 까먹고 있었나? 아니, 왜냐면 심지어. 내가 여기 영상 나오는 건데 내가 지금 긴장해가지고. 맞아요. 참아온다. 꿈꾸는 줄 알았어요, 진짜. 꿈꾸는 줄 알았어요. 처음 나온 영상이 저희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사고 계신 거였어요. 나도 진짜. 수많은 무대를 사갔지만. 이렇게 무대에서 당황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되시길. 아,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아, 나 그럴던데 말할게. 아, 너무 비슷한데. 아무튼 여러분 너무. 어. 뭐.